자 오랜만에 먹쇼 오늘 윤정님과 성호님 덕분으로 가게 열었다고 줬는데 작죠 이게 다 못 가리는 거 아니야 머리를 어 근데 휴대용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 그쵸 이쁘고 실제로는 더 이쁜 것 같아 나줘요 나 죽이는 개뿔을 고양이 녀석들이 냄새가 좋은가 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늘은 콜라 대신에 쿨피스 가난한 방송인이기 때문에 닭똥집 먹어볼까요 소금 똥집구이 아 아빠가 여기도 여기도 카메라가 세대라서 기름장도 가져왔어 기름장 기름장에다가 빠졌다 이거 예빙벽을 기름장에 찍어서 이거 맛있다 자 요거는 이제 매운 매운 양념 닭강정 기적이 뭐야 어 매운데 생각보다 맛 괜찮은데? 닭통찜하고 닭강점 같이 먹어보기는 처음이네요 소스에다가 발라서 소스에다가 아까부터 술 얘기를 하고 잡뻔했냐 집안에 술 처먹다가 죽은 귀신이 있나 뭔게 자꾸 술술 지랄하고 잡뻔했냐 치권같은 놈이다 그냥 아까부터 자꾸 무슨 남은술 남은술 버렸다니까 아니 그게 무슨 양주야 포도주야 남겨줬다 먹게 맥주인데 요걸 안먹으면 그냥 정신 못잡고 있어 항상 무슨 안주네 술이 있어야되네 그러니까 니가 간암 대장암 걸리는거야 직장암 걸리고 맨 뭘 먹을때마다 그냥 저거 안주로 먹으면 맛있는데 소주랑 먹으면 아유 저런 아주 잠재적인 그냥 대형병원 손님같은 놈들 몇놈이 그렇게 술을 좋아해서 어허허허헣헁 어허허허헠헣헣헝 음 음 음 이 집에 간장 닭강정 간장 닭강정도 있고 그 다음에 닭통찜 후라이드도 있대요 나중에 길가되면 그거는 닭통찜 후라이드 기름장에다가 음 음 음 음 셔이라 음 음 으흐흠 으흐흠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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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주 기름.. 약간 좀 노골노골하면서 기름장을 하면은 이거 참기름냄 댓동즙을 볶게 먹으실때도 참기름을 넣어서 먹으심 짜지도않고 소금고기라고해서는 아 음 캘리포니에서 직수입한 좀비 두꺼비 어우 맛있어요 추슈시 대기 좀 하시고요 기계맥기요 두께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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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으어어어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웅 와 쿨피스 진짜 오래 먹는다 자 다른거 주시쿨らadura opera 어후 쿨피스 진짜 맨날 은유수 집에 음료수 brings쿨피스가 차지했는데 야쿨피스좀 사와 손님 오면 추억의 쿨피스 따로 사야 돼 천 원 주고 언제 적 가격 얘기하고 자빠졌어 옛날 얘기하고 자빠졌어 아 닭똥집이 아주 다 못 먹을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맛있게 먹어야 돼 배부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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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통찜을 소스에 찍어먹고 크으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흑 으흐 흐음 으흐흐흐흑 매니저들이 잠순 가보네 내 손으로 보내주지 마음을 이쁘게 써야지 내 손으로 보내주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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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너무 맛있어 pren udah 마라 이 닭똥집 이 소금구이는 나중에 좀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 넣고 좀 이렇게 볶아서 매콤하게 먹을 수도 있겠고 고추장에서 볶아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찍어 먹는 것도 맛있고 야 고만 싸우세요. 죽사발 만들기 전에 자 아따 형님 경고 새벽 1시에 청소년이 쳐보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공부해봐! 라고 옆집 아저씨가 쿨피스 화채도 맛있겠다. 수박 사과 등 과일과 쿨피스를 섞어 시원하게 맛있게 고기가 찰져요. 매운 데 제 기준으로는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사람은 화끈할 정도? 소금이 생긴 거? 응. 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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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하... 하... 아쉬운 거는 저희 집에 콜라가 떨어졌다는 거, 가난으로 인해 하... 가난을 위해 저희집에서 탄산이 떨어졌어 소금 닭똥찍구이 이게 6,000원어치라니까 6,000원어치 이게 7,000원어치 이 요리는 좀비두꺼비의 똥집을 이게 좀비두꺼비였어 두꺼비가 아니야 두꺼비가 아니야 대머리독수리야 지구 어어됨 쩜 쩜 쩜 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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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쫄깃쫄깃한 맛이 아주 육질 쫑쫑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쫄깃쫄깃한 역시나 닭똥집을 이길 수가 없어 어우 양을 너무 많이 줬어 고소할꺼야? 너 양 많이 줘서 고소할꺼야 닭강정이 아니라 양념치킨 같은 크기 그러니까 천호를 더 봤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벌써 족발을 다 먹었다구요? 이 시간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금 제육에 맥주 두캔 한식스 마셨는데 배고 담배 피로 가시는 분들은 베란다에서 좀비 두꺼비 닮은 여자와 딥키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꿈속에 찾아갑니다 치시지 마시구요 양을 깨요 양을 깨요 양을 깨요 구름구.. 구름과자에 소신 좀비 두꺼비 세트 아니에요 따로따로 시키는 겁니다 따로따로 시키는 겁니다 아 콜라가 없으니까 좀 아쉽다 아 영원한 친구 콜라야 된다 아 영원한 친구 콜라야 된다 매니저들도 제가 밥먹을 때는 잠수기 때문에 참.. 오래된 전통입니다 유신이 먹쇼하면 아 매니저들은 아 하뇨이 또 화장실 다녀왔대 쫙 으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맨날 화장실에 안할 때 그놈의 화장실은 무슨 시.. 응? 화장실이 금케냐? 거기 금캐리가 있어? 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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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쯙. 식당 갈게요 먹는 것만 해도 먹으면 없과 뭔가 탄산이 필요해 탄산이 필요해 오 마이구 탄산 알라브 탄산 어우 콜라 금단 현상 아이고 콜라가 먹고 싶지 아 저게 뭐야 바지 안입고 빤스 입었다는 거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응? 두꺼비니까 양서류들이 저게 피부로 숨을 쉬잖아 두껍이에요? 두껍이에요? 야 많이 번다냐? 두껍이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기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삥뜯겠습니다 쯧 제가 좀 비리비리하고 약한 척하면 적들이 방심을 합니다 공자수님 강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음 아 오늘 왜 이렇게 양을 많이 줘 미치겠네 지금 닭똥집은 거의 먹어가고 있는데 하 아 이게 어떻게 닭강정이냐고 이게 에 아니 크기가 이게 지금 응? 아니 크기가 이거 어딜 봐서 닭강 이 크기가 어떻게 닭강정 이게 이게 사기에요 이렇게 크게 하면 고소해야 돼 이거는 이게 어떻게 닭강정이야 이게 날 죽일 어? 이거 반절 크기로 와도 지금 어? 이거 어떻게 닭강정이야 이게 두껍이 강정이지 두껍이 한 마리가 펄떡펄떡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따 형님은 아까 경고를 분명히 했습니다 형 음 드롭박도 마지막 경고입니다 고양이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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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왜 사람이 먹는 음식 먹냐 내가 니 애비라서 그렇다 이놈아 아 넌 이 애비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 배부르다 벌써 1시 17분이네 블로그에 요새 바이러스 천지입니다 광고적인 막 그런거 믿을만한 데서 받아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따잉 아까까지 방송 잘 보다가 갑자기 크롬얘기 꺼낸거 나으죠? 이제 여러분들도 감이 잡히죠? 응? 아까부터 드립치면서 방송 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크롬 방송 안나오는 얘기를 갑자기 한다 감이 오잖아 감이 감이 오잖아 감이 양이 너무 많다 다 못먹을 것 같아 한 덩어리가 이만한데 이거를 맥덩이 먹었어 내가 뼈가 안 남아서 강청이 이만하니까 이거 살이에요 다 순살 또 시작이네 부천가서 저거 시켜먹고 내려오는 치맥 이거 나중에 영화 볼때 추추라면 아우 배불러 진짜 아우 배불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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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을 굶었는데도 아우 몇 덩어리 먹었더니 배가 이사가 기능 이시가 냉 중국집이 영업을 하다니 여기 24시간 많아요 한 그릇도 오는데도 있고 일단 미안해가지고 짜장면 시킬 땐 짜장면 곱빼기 짬뽕은 삼선짬뽕 울산에 유명한 음식이 있어요 투카 비듬 부위라고 생선에다가 투카에 비듬을 넣어가지고 남구 고속터미널 뒷골목에 순댓국밥집 만나긴 한데 그 예전에 그 유명한 그 기사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생선구이를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 생선구이 그 비법을 알려고 이제 그 좀 권력이 있는 사람이 공안 정도 되겠죠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마누라가 술을 과음을 한대요 먹고 항상 특정한 항아리에다가 뒷처리를 한답니다 그거를 한 몇 달 보관하면 맑은 물이 뜨는데 그 물을 떠다가 생선의 겉에다가 발라줬대요 죄송합니다 드시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드시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금식해야 돼 우리 너무 음식을 많이 먹고 있어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으시니까 여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서 맛있다고 막 뭐 간부들도 와서 먹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와서 먹고 아 진짜 맛있다 극찬 마을의 자랑이다 근데 저 놀라운 반전은 손님은 끊임없이 많았다는 더 많아졌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이야 끝